61번째 요가를 위해서 말리뽀 데크에 왔습니다.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데 염란계들이 지금 아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집에서 꺼집어내가지고 굴려가지고 모래 무더기를 썼네 오늘도 날씨는 좋습니다. 아침 시간에 대략 한 5시 5시에서 8시 이 시간에는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선선하고 8시 9시만 돼도 해가 좀 쨍쨍 하겠네. 따뜻하고 좋은데 오늘도 아주 무지 덥겠네. 61번째 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놓고 예정돼요. 네. 야정돌들 고고래 멈칫 저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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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